여기는 이만 스파이고요 왼쪽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은 스파 시설 내기 때문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우측에 여기가 프론트 데스크고요 이와 같이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생수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여기 기계들이 4성급임에도 불구하고 5성급 스파 시설에서 볼 수 있는 스타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너가 돈이 많다 보니까 5성급 브랜드인 스타트랙 운동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체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사이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이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드밀이죠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이고요 자 러닝머신 즐기면서 앞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멋진 연못이고요 운동하면서 멋진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역기고요 자 역시 복근을 다질 수 있는 기구죠 바디솔리드 해가지고 몸의 근력을 근육을 단련시키는 기구입니다 다양한 마벨이고요 자 뷰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히트니스 클럽에 이렇게 멋진 뷰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열대우림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두왕기 리조트의 히트니스 클럽이었습니다